여기 쓰러지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뭐하고 있어요? 저 V LIVE 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죠?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 맛있겠네요 떡볶이 맛있겠다 맞아요 파리를 갑니다 파리 가요 파리를 가게 됐습니다 파리는 처음 가거든요 멤버들은 이제 파리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그때 뭐였더라 병원 가느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봅니다 멤버들이 갔다 와서 팔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가게 됐네요 맞아요 캐리어 푸신 날 맞아요 민현이가 캐리어 푸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민현이의 캐리어를 들고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트 보여주세요 하트 예쁜 거 많이 보고 사진 많이 찍고 와 예쁜 거 많이 보고 사진 많이 찍을게요 맞아요 얼마 전에 골든디스크 무대 했었죠 맞아요 락 버전을 했어요 백백 그리고 베이스도 하고 그리고 또 종현이가 또 멋있게 했잖아요 연습할 때부터 종현이가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또 고쳐 천장 뚫린다고요 아니에요 뚫리지 않습니다 진짜 튼튼하게 잘 만들었을 거예요 볶은 잘 있어? 뭐 그럭저럭 잘 살걸요 펭수 아 펭수 만났죠 펭수 만났어요 펭수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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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요 목소리를 실제로 옆에서 들으면 더 귀여워요 신기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걸 적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걸 적어왔거든요 대답을 해드리려고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날 사랑하지 않아도 돼 노래 한 후에 뭐라고 말을 했잖아요 어떤 것을 외친 건지 해인지 해인지 중간을 딱 말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랬어요 한 번쯤은 이제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한 번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무대가 높았는데 안 무서웠냐고 그거를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뭔가 그게 생각보다 무대가 높이 올라는 가지만 되게 그 뭐야 그 뭐야 되게 넓어요 무대가 무대가 되게 넓어서 엄청 무서운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아론 형의 옆에서 아 무서운데? 계속 그랬어요 넓적해요 되게 넓적해서 그렇게 안 무서웠어요 체조 때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치도 했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려면 저희가 그 위에 무대하는 그 시간 말고도 좀 꽤 오랜 시간을 거기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서운데 이거는 노래를 하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괜찮았습니다 하늘로 날아갈까 걱정했잖아 나 안 날아갑니다 위에 천장이 잘 덮여있어서요 응원 소리 잘 들렸어요? 응원 소리가 진짜 잘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보잖아요 그게 되게 예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의 TMI 뭐예요? 오늘 TMI 오늘 TMI 아 제가 마카오를 갑니다 그래서 마카오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던 게 가요대전 때와는 다르게 땀을 정말 많이 흘렸다 그날과 다르게 많이 더 왔나 가요대전 때 안 그래도 종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땀 왔나? 그래서 몰라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나는 왜 땀이 안 났지? 저 원래 땀이 되게 많은데 그날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뭐 그날과 많이 달랐던 것보다는 그냥 그 가요대전 한 날 이 좀 특이하게 땀이 좀 안 났던 거죠 저는 땀이 맞습니다 땀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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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빠르네요 종현이도 땀 많이 흘리던데 종현이 또 땀 많죠? 저랑 저랑 종현이랑 땀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민현이 그 다음에 아론 래는 거의 땀이 안 나요 래는 땀 잘 안 나요 땀땀맨들 사랑해 자 그리고 또 아 백스테이지 인터뷰할 때 제가 똥손이라고 했잖아요 왜 똥손이라고 생각하냐 왜가 있나요? 똥손에 이유가 없습니다 아 똥손 아니야 똥손 아니야 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있네 아론이가 준 톤케이스 아직 잘하고 있어요 귀엽지 않아요? 그 뭐야 제가 사실 진짜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뭐야 케이스를 산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정품 케이스였는데 근데 아론이 형이 더 좋은 거 줬으니까 그래서 잘 끼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다 휴대폰 케이스 아론이 선물하고 다녀요 그럼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또 인덕션 보고 계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나? 저 사실 케이스를 안 낄 수 있으면 안 끼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케이스를 했어요 근데 안 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최대한 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최대한 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깨졌네 필름 깨진 거겠지? 깨졌다 깨졌다 깨졌어요 깨졌네 여기 왜 보여요? 여기? 지문이 뭐예요? 여기 깨졌어요 필름이죠 이거? 필름일 거예요 그리고 필름은 다시 갈아 깨요 그리고 또 뺑수를 보고 왜 놀랐냐고요 뺑수 생각보다 되게 커요 진짜 커요 그래서 놀랍기도 했고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되게 큰데 되게 귀엽거든요 진짜 커요 근데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약간 귀여웠죠 그래서 놀랬죠 펑수 180 넘어요 맞아요 넘어요 180만 될까? 180만 한참 넘을거든요 왜냐면 저랑 썼을 때 키 차이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180 좀 안 되니까 한 2미터는 될 것 같아요 190 이상이에요 내가 2미터라고요? 좋죠 2미터면 좋죠 우리 동호가 180이니까 펑수는 3메다지래 그 정도 아니에요 저 180이랑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엄청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반올림하면 그래도 180입니다 아 펑수 노래 잘하죠 아 그 얘기도 하네요 연예대상 기분 좋았냐고요 진짜 뭔가 그때는 좋다 나쁘다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신기하다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죠 진짜 신기했어요 뭔가 그 분위기도 그렇고 진짜 신기한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그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 비하인드인데요 그 이제 수로 형이 축하한다고 소고기도 사셨어요, 끝나고 그랬습니다 소고기 사주는 분, 좋은 분 맞아요, 소고기 사주는 좋은 분이죠 구단준님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어, 동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가? 축하한다고? 태국에서 코끼리 바지 입은 후기 편해요,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멤버들끼리 멤버들끼리 그 뭐야 뭐 하여튼 그랬어요 해서 뭐지? 입게 됐죠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순수한 호의는 돼지까지래 아, 순수한 호의는 돼지까지고 소고기는 대가가 없는 게 없고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럼요, 갖고 있죠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네 뭐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 오 아, 소고기를 소고기를 사주셨으니까 시즌2를 하면 가야 된다고? 아, 그럼요, 시즌2 하게 되면 가면 좋죠 아, 그런데 가면 너무 좋죠 렌즈 헬스 찍을 때 비하인드도 알려주세요 렌즈 헬스는 아, 그거 있었어요 비하인드 그러니까 찍을 때 비하인드는 아닌데 뭐지? 그걸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제 러브분들을 만날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계속 뭐 먹었어요? 뭐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대답하기가 좀 그랬어요 뭐 먹었다 그래야 되지? 네 종현 오빠가 스포 했었잖아요 맞아요 종현이가 스포 했었죠 흐흫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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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겼겠죠? 멈췄어요? 아, 멈췄구나 잠깐만요 아, 끊겼대 끊겼대 끊겼구나 연결이 불안정하대 끊긴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됐대 됐어요? 아, 나온다 어 와이파이 일하래요 아론 출동? 아, 아론 와이파이 좋죠 자 아, 다들 와이파이 얘기를 하니까 다 아론 형 얘기를 하는구나 됐다 됐다 됐죠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아아 맞아, 이거 나레이션도 했어요 나레이션 비하인드는 나레이션은 비하인드가 없었어요 그냥 뭐지? 되게 금방 했어요 나레이션은 진짜 좀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레이션도 녹음실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장소고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일로 나레이션을 하게 됐어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스트 필링 산업 때 왜 낯가렸어요? 낯가렸나? 낯가렸나? 근데 약간 그건 있었어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거기는 러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도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녹화 때랑은 좀 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낯가렸네요 가렸습니다 네 낯가렸어요 목석즈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었나요? 네 낯가림 수트? 낯가림 수트 낯가림 수트 낯가림 수트 나수경 가렸나 봐요 너무 귀여워서 뭘 깬다네요 그거 깨면 안 될 텐데 평소엔 실룩거리기라도 하는데 이번엔 진짜 돌라라밤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었나? 깨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cido 자 저는 이제 그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하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쵸? 근데 할 일 뭐 하냐고요? 그 뭐야 그거예요 오늘 합주하는 날이에요 마카오에서 그 베콜리 레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합주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막힐 시간이라서 슬슬 가야 돼요 합주 화이팅 떨리죠? 저도 너무 떨려요 합주 같이 하자고요 합주가 참 거의 좁은데 거의 좀 좁아요 좁고 시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합주 오늘 합주는 저 혼자 하고 올게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이제 곧 백홀리데이를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좀 떨리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뭔가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항상 했었는데 혼자서 해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랜이 얘기를 했어요 파이팅 하라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다들 열심히 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영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떨리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합주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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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끄세요 먼저 끄요 먼저 끄세요 먼저 끄세요 먼저 못 끄겠죠? 그죠? 안 끌 거죠 먼저? 제가 먼저 꺼야겠죠? 그죠? 안 끌 거죠? 그죠? 안 끌 거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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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